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림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시장,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딱 되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 분들 많이 신기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또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어떤 시장 예측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항상 제가 많은 정보들을 정리하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단 보시게 되면 또 정보에 대한 정리들은요.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은 돈 워리 비해피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이 시장 정보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어떤 정보냐면 시장에 있는 정보예요. 다 새로운 정보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정리의 습관, 선택과 집중의 습관이 제일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시장의 트렌드, 지금 급등하는 트렌드는 무엇인가, 정보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통해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에 신대가 검색을 해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샵샘771로 신대가 보내주시면 또 제가 대가의 노하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제가 오늘도 그걸 느꼈습니다. 뭐냐면 제조업의 시대도 중요하지만 메타버스의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메타버스, 메타버스 진짜 한 7개월 동안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 뭐만 움직이는 줄 아세요, 지금? 메타버스만 움직여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메타버스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저는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 또 발로 뛰어봤고 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나 많이 몰려요. 이렇게까지 시장에 돈이 몰리는 것은 예전에 2차전지 때 이후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에 대한 또 재미있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 말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물론 가치트로라든지 밸런션 투자 물론 중요합니다. 대신에 저는 거기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용어도 오늘 함께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시장이 좋고 내용이 좋으면 결국은 뭐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종목이 간다는 얘기는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실적. 실적 파동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통해서 어느 타점에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으로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제가 말씀드린 10년 동안 저는 이거 외에 볼 생각이 없다. 그만큼 이 시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것들이 진입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큰 시장입니다. 주시장에서 이렇게 명쾌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주목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매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또 우리가 MG세대가 되는 용어 학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MG용어 학습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기법은 굉장히 간단한 다섯 가지만 기억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이기, 전년동기, 누적분기 대비 10% 이상 상승한다. 종목이 좋다라는 거는 제가 핵심 항상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 있죠. 비교는 뭐예요? 전년. 그런데 그 전년인데 그냥 전년이 아니에요. 누적분기 대비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지금 3분기 실적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년도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VS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합산된 것 중에서 10% 이상 상승. 1분기면 작년도 1분기겠지만 계속해서 올해 작년보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강력한 성장 모멘트를 보여야 됩니다. 2차전지, 제약바이오, 메타버스 이 세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2차전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막 개화했어요. 2차전지 제가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락하면 기회입니다. 2차전지 끝났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2차전지 시즌 다 좋다고 하지만 저는 항상 언제나 올해 2차전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작 중이다. 지금 이제 한 30%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는 1시간 정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워낙 그 유가의 상승과 함께 맞물려서 어쨌든 간 10분의 1 정도 혹은 5분의 1 정도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충전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약 그런 부분도 이제 좀차적으로 보완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스토리지 저장능력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은 2차전지에 대해서는 양에서 음으로 가는 어떠한 이런 어떠한 물질의 성질을 갖고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양극재 하이니켓까지 올라가면서 양극재는 풀스토리로 다가왔습니다. 자 음은 제가 품는 거라고 했죠. 품는 건 뭐예요? 결국은 스토리 저장능력인데 이 저장능력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음극재잖아요. 자 음극재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고체 얘기하는 건 너무 빨라요. 자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린 게 지금은요 기법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섹터에서 매매를 하셔야 수익을 번다. 제가 저기 바닥에 있는 건데 옛날 스토리 안 먹혀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왕년에는 이랬는데 다 먹힙니다. 왕년 찾으면 주식에서 박살납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시장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음극재 중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음극재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제 그 카본 흑연이죠 흑연 흑연인데 이 흑연은 뭐가 돼요? 크랙이 잘난다는 거예요. 크랙이 잘라니까 실리콘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실리콘은 어떻게 적절하게 배합을 시킬 수 있느냐 포인트입니다. 이 구조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 제가 메타버스는 좀 이따 핵심 용어 알려드릴 겁니다. 그 용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약바이오도 지금 아직 ING입니다.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핵심은 SK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쨌든 단기 상승은 거래량 없이 하락해야 되고 일부 무슨 말이냐면 쭉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이때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어떻게 들어가요? 어디가 바닥일지 그런데 주식은요 항상 이렇게 빠지고 다시 올라가요.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구간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이 구간이 중요하냐? 왜? 이유가 없어요. 하락하는데 자꾸 하락하는데 이유를 찾지 마세요. 실정이 좋았는데 하락은 왜 하냐면 여기서 샀던 누군가가 파는 거예요. 그냥 단기간에 조용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막 스토리를 만들어요. 이거는 왜 하락했고 저거는 왜 하락했고 제가 실제적으로 보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스토리를 만들어야 사람이 마음이 편안한가 봐요. 정말 좋은 정보가 이건 왜 하락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 하락은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샀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그냥 급해가지고 파는 물량이에요. 그냥 스토리가 없으니까 지루하니까 파는 거예요. 손절도 좀 나오겠지만 그리고 나서 또 괜찮아지면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 구간에서 또 재매수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이거 하락하면 난리 나죠. 이게 왜 하락했는지 분석 영상 올라오고 그런데 크게 의미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 좋은 종목들은. 그냥 하락할 때가 돼서 단기 차익 시점 매물이 나온 것뿐이다. 물론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뭐 과거에 있었던 행보부터 이랬다 저랬다 스토리들은 크게 의미 없다. 그 일부 차익 실현은 재반둔 건 차익 실현은 한 거예요. 그냥 재반둔 구간에서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25% 혹은 30, 40, 50% 구간에서 전략적 접근 전략이 나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40% 약간 밑에서 또 반등이 나왔죠. 제 말씀이죠. 시장은 지금 엄청난 섹터가 바람이 불고 있다. 이 시장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그게 뭐예요? 메타버스 2차전지라고 했죠. 단 신용 비율이 높거나 재료 소멸 종목은 제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메타버스 입고로 황주명이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메타버스 지금이야 좋다고 그러지만 상반기 때 메타버스 허황된 거라고 계속해서 이슈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메타버스는 현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어요. 일단은 물류 얘기하기 전에 용어 설명 하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어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용어냐? P2 P2E 요즘에 가장 여의도에서 핫하고 그 다음에 MG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F2E 이게 지금 G시장에서 가장 큰 바람의 물결입니다. 이게 뭘까요? 알고 계신 분 계신다고요? 역시 시장에 대한 분석과 그러면 잘 알고 있고 내가 모르겠다고 오늘 배우시면 되죠. P2E는 뭐냐면 플레이 투 언입니다. F2E는요 펜 투 언입니다. 이게 핵심 용어예요. 지금 시장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놀래요. 돈을 벌기 위해서 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펜을 하래요. 이게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큰 구조예요. 플레이 투 원 펜 투 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시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펜을 해도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너무 좋은 방향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장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돈을 위해서 노는 건 뭐예요?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을 하고 메타버스 공간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메타버스에서 막 유명 배우들이랑 같이 춤을 춰요. 그리고 혹은 그 게임을 해요. 근데 그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혹은 펜 투 원이라고 해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펜들이 있어. 그래서 그 펜의 사진을 찍거나 펜의 작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NFT화 시키면 돈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샀을 때는 천 원이었지만 이거가 더 좋아하는 마이클 조던 거 예전에 그 카드가 몇백억에 팔렸잖아요. 백몇억에 팔리지 않았나요? 펜 투 원도 된 거예요. 내가 정말 그 펜을 좋아하면 그 펜에 대한 그 카드와 스토리라인이 가치로 잡힙니다. 시대가 변했죠. 이 용어가 지금 가장 핫한 용어입니다. P2E F2E 꼭 기억하세요. 아마 이거가 이 시장이 지금 가장 빠르게 많이 확장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흐름들 패턴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이제 공부에 대해서도 좀 같이 볼게요. 자 어쨌든간 이제 그 언택트 시대잖아요. 진입장벽이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언택트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진입장벽이 없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류의 이동도 나온다는 거죠. 한류 열풍 한류 김치를 먹고 싶다. 혹은 음식물은 좀 그렇고 한류의 어떤 제품을 사고 싶다. 그러면 한국에서 시키죠. 코리아에서 시키는데 그게 다 뭐예요? 지구촌이죠. 다 배로 가고 비행기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물류는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전에는 단순히 어떠한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스토리들이 전 세계가 진행되는 스토리로 바뀌었죠. 내가 보니까 삼겹살 먹는 얘기를 계속 얘기 듣는데 제가 배고픈가 봐요. 지금 그 제가 방송하기 전에 일부러 안 먹고 오죠. 그러다 보니까 딱 배고픔이 있더라고요. 그 물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한국에 대한 어떤 굿즈들 이런 것들을 너무 사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HMM이 나쁘냐 여기서 왜 빠지냐 HMM이 나빠서 빠진다? 아니에요. 어쨌든 항암물류거든요. 나쁜 게 아니라 두 가지예요. 차익신원할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다 수익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두 번째는 손절할 사람들이 손절을 한 거예요. 세 번째는 공매도 코스피 200이니까 공매도가 좀 나온 거예요. 공매도 물류 근데 지금 슬슬 또 자리잡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는 선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한 2만 원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2만 원에서 한 2만 5천 원이면 반등 터널원도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스토리를 찾지 마세요. 그냥 왜 스트레스 받잖아요. 왜 빠집니까?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빠집니까? 며느리도 몰라요. 다만 어느 정도 선 한 40에서 50%에서 차익실험 매물이 끝났다고 하면 멈추면서 여기서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적당한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 거기가 이제 핵심 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 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센티미터로 맞춰서 된다?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대신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자리가 되면 다시 손 매수세가 나올 수 있겠지. 왜? 대신에 전제 조건이 실질적으로 좋아진다는 건데 시총을 보게 되면 제가 그때도 한 20조까지는 갈 수 있는 기회인데 17조예요. 그런데 지금 15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3, 14조 정도 되는 거죠. 13, 14조의 가치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현재 현실에 영업이익 12조, 13조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회사의 재무구조를 통해서 주식은 뭘로 얘기해준다? 숫자로 얘기해줍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이게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보는 다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갖고 온다. 특급 정보를 갖고 온다. 없어요. 정보가 노출되어 있고 그 정보를 잘 정리하는 사람이 결국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정보를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제가 메타버스가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실제 막 터드라운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황된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실된 얘기가 되는구나. 혹은 삼성전자라든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패턴이 만들어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풀어볼게요. HMM이란 종목인데 2018년대에 5조 2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했습니다. 19년대에 5조 5천억 20년대에 6조 4천억 21년대에 9조 3천억 지금 어떻게 9조로 그냥 3개월 만에 펌핑이 됐어요. 10조입니다. 지금 매출액이 여기서 이제 그냥 동일선상의 3분기라면 12에서 13조로 하겠죠. 매출액 12에서 13조로 합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5조때는 적자가 되나 봐요. 근데 6조로 올라가면 확 올라가는 구조인가봐요. 9조로 되니까 그러니까 5조 넘어서부터는 다 수익으로 잡히나요. 그러니까 아 5조 5천억 정도가 BEP 구간이구나. 거기서부터 펌핑 되는구나. 보면 원가가 매출 원가가 대충 5조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조 이상 잡히면 판간비는 작게 잡히니까 5조 이상부터는 확 수익 구조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 5조가 5조에서 6조 사이가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나왔어요. 4조 6천억 5조 넘어가겠죠 이거? 영업이익 그러면 영업이익 5조 넘어가는 중간에 단계 순익도 굉장히 커지게 되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6조를 넘기냐가 이제 싸움인 거예요. 5에서 6조를 5에서 6조 넘겼잖아요. 이제부터는 다 온전히 내 수익으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5조라고 그냥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5조라고 했을 경우에 아까 시총이 13조라고 했을 경우 자 5조에 지금 13조면 한 2. 4배? 4, 5배 5, 20배 2, 6배네요. 그렇죠? 자 영업이익 때문에 2.6배 정도의 가치밖에 안 돼요. 만약에 2조 6천억이라 3조라고 잡았어도 지금 이게 한 5배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영업이익 곱하기 한 제가 한 15조에서 20조는 간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이게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12조 정도 같이 12조 언더에서는 메이킹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신다 하더라도 크게 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물류라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흐름선상의 종목이 잡혀있으니까 물동량이 줄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제품들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한류 열풍과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는 거니까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체크를 하는 포착포인트가 뭐냐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어느 정도의 구조를 만들어질 때 우리는 포인트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 사항이에요. 그럼 제가 이 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항상 정리를 해야 되죠. 정보는 정리의 싸움이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있는 정보들을 갖고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새로운 정보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있는 정보의 조합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자극증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과거 중에 뭐냐 아는 것만 다 맞춰도 된대요. 근데 그 새로운 걸 맞추려고 쓰는 시간보다 예를 들면 우리 커트라인은 60점 70점이잖아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60점의 어떤 커트라인만 알고 있어도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꼭 모르는 그 10점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60점을 맞추기 위해서 정보에 대한 가공 능력과 흐름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더 궁금한 사항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잡 377이 황주명 입력해 주시면 또 정보에 대한 무료 정보에 대한 부분들 그냥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제 말씀이죠. 가공하지 마라.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지 말고 있는 것 같구만 잘 정리하셔라.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 방산 관련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구조죠.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지도 제가 대충 그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현실적인 걸 봐야죠. 여기 이제 북한이 있고요. 여기 남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일본이 있고요. 여기 미국이 있고요. 여기 러시아가 있고요. 여기 중국이 있잖아요. 자 지금 열강 네 군대의 열강에 저희는 쌓여있는 그런 구조죠. 근데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자원 자원이 중요해지고 있죠. 자 남한보다 자원이 뚜렷한 국가가 어디예요. 북한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지금 두각을 받는 건 첫 번째는 광방자원 왜냐하면 오염이 많이 안 됐으니까 두 번째는 지하자원입니다. 이 자원에 대한 포커싱이 맞으면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 방산 대한민국의 항상 이슈가 남북 간의 관계가 아니라 남한은 항상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지금 군비 경쟁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반도 국가나 섬 국가가 오히려 고립되어 있지만 더 많이 널립니다. 왜? 오히려 침이 더 많대요. 혹은 구조를 잘 만든다고. 지금 군비를 많이 늘리는 쪽이 어디냐면 호주입니다. 내년도에 호주 대규모로 늘릴 걸로 보여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싱가포르 그리고 남한 남한도 계속해서 군비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군사와 또 우주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에어로 스페이스 방산이나 엔진 산업 이런 쪽이면 우주랑도 관련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미래 포커싱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떠나서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주가가 왜 빠져요?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 왜 좋다면서 왜 빠져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지금은 2조 7천억까지 갔죠. 2조 7천억까지 갔다가 현재 지금 2조 2천억 정도 되는데 하락하는 이유는 지금 메타버스나 2차 쪽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또한 이런 쪽 시장에 대해서 자금이 지금 몰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또 쌍바닥 짚고 올라가요? 이번이 올라가는 거는 그래도 같이 밸류에이션 대비 좀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2조 2천억 정도 기준 2조 2천억 정도 기준을 잡고 어떤 재무상태를 보게 된다면 자 재무상태표 볼까요? 자 매출액이 자 4조에서 5조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5조를 넘기면 돈이 많이 남아요. 매출액 기준으로 자 5조를 넘기니까 2019년도에 1,652억의 자금이 있었고요. 2020년도에 2,439억의 자금이 있었고 자 지금 4조 4조니까 5조 금방 갔죠? 3,018억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3천억대예요. 그리고 단기순이 확 늘었죠? 거의 뭐 단기순이익이 영업이익고로 되어버렸네요. 그러면 지금 이 3조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제가 한 2조 지금 2천억 정도라고 그랬죠? 2조 2천억 정도 자 3천억 기준으로 했을 때 10배면은 지금 기준으로 이게 3조 한 지금 기준으로 하면 4천 죄송합니다. 정정할게 3천억 자 3천억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그냥 똑같은 구조 4천억을 찍었다. 그럼 이 종목은 10배로 하면 4조 9배로 하면 2조 7천억 약 3조까지는 갈 만한 종목이죠. 그러면 얼마나 2조 근처에 샀다 2조 2천억 근처에 샀다 해서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고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을 때 2조 이하에서 산다고 했을 경우 이 종목이면 불안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회사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이 근데 두각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산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슈가 안 될 만한 산업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가능성 높은 쪽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패턴이 나오고 이럴 때 주가 가는 거죠. 그게 주식의 흐름이거든요. 그 대신에 그러면은 주가가 빠져도 내려와도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있으면 주식은 벌어요. 근데 급하면 못 벌어요. 정말 제가 무궁무진하게 봤는데 급한 사람은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자 코스모학 볼게요. 코스모학도 23,000원까지 갔다가 그냥 빠졌습니다. 왜 빠졌어요? 최근에 이 차원지가 이슈가 크게 안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산화 티타늄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산화 티타늄이 뭐냐면 음식 관련해서 색깔이 핀 거 있죠. 이산화 티타늄 착색제 같은 거 그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무해한 색깔 내는 그런 제품들 성분들 이런 것들을 만든 업체고 주는 그러나 최근에 니켈 광산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었고 그런 부분도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모학이 현재 5,5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4,000억 정도에 내려와 있네요. 그렇죠? 시중 4,000억짜리 회사고 주가가 23,150원에서 14,000원 1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23,000원이라고 정리를 했을 경우에 20%면 4,600원이 빠져야 되고요.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5%, 40%, 50%, 5%면 약 1,650원 그러니까 약 6,200원 정도 빠지면 매력적이죠. 자, 그러면 23,150원에서 23,000원에서 약 6,500원이 빠지게 되면 자, 16,5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6,500원은 부담이 없는 구간이고 지금 15,000원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반말 매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시중 그러면 4,000억에 대한 가치가 매력이 있느냐 그 부분을 보자고요. 열어보니 자, 2차전지 이제 막 시작된 관련된 섹터고 어쨌든 자원에 대한 이슈와 이야기들 물론 그런 얘기 있어요. 지금 니켈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NCA라든지 뭐 NC 뭐 M이라든지 이런 식의 구가 양극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응극제로 가면 LFP 양극제가 LFP 뭐예요? 리튬 F는 뭐예요? 철 P는 인산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중국 쪽은 이걸로 간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지금 한국 쪽이고 이런 구조인데 근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 다 가는 거 아니냐는데 어차피 무궁무진에 가질려면 다 갖고 가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쪽이 많아지면 오히려 니켈 값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 이쪽도 효율성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야죠. 물론 코발트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어쨌든 코발트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니켈 정정하고 코발트 관련된 광산 이슈인데 뭐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매출액을 보니까 벌써 9월 만에 작년도 재작년 거까지 다 잡았어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2억인데 이제 확 변했어요. 달라졌어. 당당해졌죠. 종목 자체가. 그렇죠? 완벽하게 어떻게 돼? 영업이익이 250억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250억이 단기순위 212억이 여태까지고요. 여태까지 힘들다가 그렇죠? 예전에 에일리라는 가수분이 그렇죠? 달라져서 당당해진 종목이 된 거예요. 아 그 종목 돈 못 벌어요. 뭐 엘지가 뭐 코스모가 엘지가 하라고 그러는데 주가가 뭐 가요 안 가요 돈 못 법니다. 뭐 이랬던 분들이 이제 아무 말도 못해. 왜? 영업이익이 250억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터널아운드 할 때 사는 게 최고죠. 요럴 때 사는 게 최고인데 자 그리고 나서 쫙 회사 구조가 바뀌니까 단기순위 바로 212억 빡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250억인데 보수적으로 잡고 약 3분의 1로 하면 70억씩 남았으니까 300억 잡혔다면 미래 가치가 반전되거든요. 2차전지는 가장 핫할 때가 23년일 거예요. 지금보다는 22, 23 넘어가면 23년대 조금 더 2년 있다가 상용화에 대한 이슈와 조금 더 발전된 기술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스토리지 저장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될 건데 자 300억 기준 영업이익 3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0배하게 되면 최소한 6천억은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지금 4천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4천억 언더에서 샀을 경우에 50% 정도의 상승파동이 나오는 거죠. 떨어지면 오히려 분할 적금 물론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와 지금 제가 이 어떠한 기존 자료에만 갖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기존 자료에 대한 로직이니까 보는 겁니다. 편안하잖아요. 주식은 내가 자신이 설득돼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주식이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분명히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는 근데 주가가 올라가거나 빠지면 남의 얘기가 그렇게 잘 들려. 내 기준으로는 점점 줄어들고요. 남의 이야기는 이만큼 커지다 보니까 들어갔던 명분을 놓치는 거예요. 다들 그래요. 삼성 S에 내가 7만 원 때 봤을 때 7만 원 왜 놓쳤어요? 자기 중심이 무너져서 그래요. 남의 이야기 크게 들리니까 그러면서 내가 왕년에 잡았다고 잡은 게 뭐가 중요해요? 수익을 버는 게 중요해야지. 왕년에 라는 단어보다는 내가 수익을 벌었어 근데 이번엔 더 크게 벌 것 같애라는 미래 지향적인 포지션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있을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확실한 타점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우리가 코스모학을 딱 봤으면 이런 명분이야 그럼 딱 그냥 HTC 지워버리는 거예요. 전 가끔 그런 얘기 매도가 요즘에 한 달씩 나와요.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겁니다. 한 달씩 나오면 그 한 달 있다가 한 달에 한 번만 보면 되잖아요. 올라갔네요. 떨어졌네요. 올라갔네요. 떨어졌네요. 아니지만 우리가 목표가를 잡는 거죠. 예를 들면 목표가가 지금 5천 원인데 만 원이다. 만 원에 딱 매도 걸어놓고 가장 말던 일을 보는 겁니다. 주식은요. 제가 쭉 보니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쭉 주변에 봤어요. 실패한 사람은요. 귀가 얇아요. 성공한 사람은요. 우직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다재다능한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한 흐물만 판 사람과 이것저것 한 사람 물론 이것저것 한 사람이 지금은 훨씬 더 인정받는 어떤 프로지만 결국은 축구에도요. 공격이 있고요. 수비가 있고요. 골키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미드필더가 있죠. 다시 정리. 공격이 있고 중앙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서가 있고 골키퍼가 있잖아요. 이게 축구의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면 공격하는 사람이 공격만 해야지 물론 여기 전방에까지 수비까지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 포지션은 여기 안에서 넣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효율적으로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내려가서 전방 수비도 하지만 결국 다 빨리 올라오잖아요. 물론 현대축구가 다 잘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주 포지션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중앙 중앙 미드필더가 수비수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수비수와 공격수까지 잘 안 올라오잖아요. 골키퍼가 완전히 붙박이잖아요. 이게 같이 투자하거든요. 골키퍼는요. 골키퍼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잘 되면 골키퍼가 잘 보세요. 골키퍼가 골만 잘 막아줘야 손실이 안 나요. 그러니까 골키퍼에 대한 포지션과 공격에 대한 포지션과 어떠한 특정 목적으로 달아갔으면 가끔 수비로 들어갔는데 공격으로 하면 틀리는 거예요. 어떠한 명분과 재료 확실한 구조 이런 부분들이 짜여 있어야지만 주식은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식 처음 하시는 분 아직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년은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느 순간 경험 없이 전체를 아우르려고 왔어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화시키고 이유를 찾고 기준을 잡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사실은 저는 코인을 그렇게 많이 얘기해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성이 따르니까 그런데 코인들 결국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구분해 보니까 성공한 사람은 싸게 밑에서 갖고 있어요. 혹은 높게 샀어도 내가 뚜렷한 이유가 있어. 이 코인을 접근해야 될 이유. 그런데 코인으로 실패한 사람들은 물론 지금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이 예뻐서 처음에는 수익이 나요. 이름이 예쁜 것만 쫓아가도 왜 코인이 다 같이 불장애였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예쁜 코인들은 저기 꼭대기에 있어요. 왠지 친근해서 이런 투자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게 차라리 그럼 그 이름 코인만 가면 되는데 이름 코인으로 샀다가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갑자기 트레이딩으로 바뀌어요. 왜 조금씩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첫 번째 명분이 놓치는 거예요. 처음에 왜 접근했는지 처음에 왜 기준을 잡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대안항공입니다. 여객항공 운송산업 및 항공우주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안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아까 전에 제가 구조상으로는 HMN과 비슷하니까 35,100원인데 지금 10조입니다. 이제 우리 항공은 거의 거대 공룡이 돼버렸죠. 3만원일 때 10조 정도 돼요. 포커싱 볼게요. 재무제표 볼게요. 재무제표 보시면 매출액이 이 종목은 2020년대에 뚝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여객족과 물류인데 여객과 물류에서 여객족이 어느 정도 차지해보니 떨어진 건데 근데 지금은 슬슬 올라오죠. 6조, 천억이니까 9조선까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영업이익 쪽에서는 팍 치고 올라옵니다. 어디가 원가를 낮춰버린 거예요? 4조, 9천억 원가 낮추면서 7천억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7천억인데 자, 10배면은 7조죠. 근데 이제 미래가치가 반영되는 거예요. 뭐예요? 7천억 곱하기 약 14조 정도 까지는 가치있다라고 많이 보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가 10조인데 만약 14조라고 했을게요. 특이 사항이 발생한 거야. 8조가 내려 8조 정도 되면 매력적이죠. 수익고간이 커버리니까 주식을 물론 이럴 때 사도 좋고 이럴 때 사도 좋지만 왜냐면 첫 번째 목적을 둔 거예요. 나는 이 회사는 8조에서 하겠다. 그럼 그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8조였으니까 날라가면 어떡해요? 일단 보내주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은요. 일주일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종목을 고민할 때는. 대부분이 순간 판단으로 하면 근데 순간 판단으로 하면 순간 판단으로 하면 거기서 또 설득돼.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이만큼 수익 벌려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그렇겠다. 근데 만약에 바뀌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설득된 것들이 바뀌어면서 스토리가 바뀌어요. 스토리는 항상 동일선상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볼게요. 대안한 거 제가 말씀드렸고 LG 노텍. LG 노텍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예요? 결국은 시장의 트렌드. 이건 메타버스 트렌드잖아요. 시장의 트렌드와 정보에 대한 민감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있죠.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랑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보는 선택과 집중 누군가가 한 번 정도 메타버스를 얘기해줬고 P2E F2E 이런 걸 누군가가 얘기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아니 그러면 왜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거냐 딱 하나예요. 나는 지금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경제학 중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해요. 왜 결국은 무역을 하느냐 왜 트레이드 트레이드가 되느냐 생산성에 대한 가치거든요. 내가 콩을 심고 있어요. 나 이 여기는 콩을 잘해. 그럼 콩을 백할 수 있는 사람과 팟을 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교환하는 가치가 더 낮다는 거예요. 만약에 콩과 팟을 하게 되면 오히려 콩과 팟을 55씩 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콩을 뭐 40밖에 못 심고 팟을 뭐 40밖에 못 심어서 오히려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이 이뤄지는 맨큐의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이유 중에 그런 얘기죠. 무역이 왜 이뤄지느냐 생산 효율성을 높여서 백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잘하는 거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자 결국 제가 그래서 스페셜리스트 여러분들이 외부위를 보시고 이 방송을 보는 것도 여러분들 맨날 이것만 보신다면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직장 생활이 있고 혹은 내가 가정을 돌봐야 되는 일도 있고 자녀를 돌봐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압축해서 쓰기 위해서 압축된 강의를 보는 거죠. 선생님이라는 이유가 선생님 먼저 겪어본 일을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잖아요. 먼저 태어났다는 일단 먼저 겪어봤다는 능력이 더 크겠죠. LG 노텍 같은 경우 메타버스 대장주로서의 두각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만 5조선인 것 같아요. 5조 5조선이고 5조에서 5천억이고 약 7조 5천억 정도 50% 정도 상승 파동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30만원대까지가 제가 봤던 거고 20만원대가 딱 이렇게 해서 50% 파동에 대해서 제가 기대해 봤었죠. 30만원대까지 왔었죠. 성공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성공했느냐 보겠습니다. LG 노텍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디스플레이 장비라든지 여러가지 핵심 기술들 메타버스에서는 대한민국 전 대장주가 LG 노텍이다라고 했죠. 지금 기기 관련해서 이슈화 될 수 있는 것들 자 매출액 8조 8조 9조 5천억 근데 9조 2천억 벌써 9조 2천억을 했어요. 애플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다고 하는데 애플은 지금 잘 성장하거든요. 근데 리포트가 나쁘게 나오면서 20만원까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돈 오랜인데요. 오히려 이런 어떠한 위기를 크리시스를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9조 2천억이 나왔습니다. 9조 2천억 그러니까 LG 노텍 하니까 에이 그 대표님 LG 노텍 다 안좋다고 그러는데 왜 대표님은 LG 노텍 좋다고 숫자가 얘기해 주니까 중심을 잡으면 그 중심을 누구한테도 물론 고집과 아집은 나쁜 거지만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중심은 놓쳐서는 안 되죠. 왜 잘하죠? 항상 제일 좋은 자리는 제일 나쁜 얘기가 나와요. 이 중목 안 좋다. 근데 꼭 그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점만 되면 갑자기 그저 찬양과 찬사가 나오죠.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영업이익은 2,635억 4,764억 찬사죠. 찬양은 아니죠. 6,810억 8,345억 영업이익 올해 1조가 기대되고 있어요. 아까 영업이 1조에다가 지금 단기 순위에 1조가 나온다고 전제했을 경우에 자 시총이 7조예요. 이제 7조까지 얘기 드렸어요. 7조였는데 그러면 7배라고요. 7배 물론 영업이 당정성이 비슷하겠는데 저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니까 7배면 안 높아요. 특히 근데 뭐예요? 여기서 제가 그냥 LG인호텍이 단순히 먹었던 제조업에서 그냥 꾸역꾸역하는 것과 유지시키는 것이라면 안 말씀드렸겠죠. 말씀드린 이유는 뭐예요? 메타버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핵심 포커스와 핵심을 잡고 가셔야 시장에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20만원 언더 내려오면 또 고민해보면 되겠죠. 어? 이 종목?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단기적으로 불안해서 혹은 악성 멤버를 소화로 혹은 운영사가 일부 차익실현을 해야 돼서 각각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차익실현을 해야 되는 순간 있어요. 종목은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다 된 거야. 그래서 때리는 하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는 것도 좋다. 환인제약이란 종목입니다. 환인제약도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냥 시장에서 요즘 제약바이오가 약세 흐름 보이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19랑 크게 이슈가 없으면 약해지다 보니 주가가 빠진 거예요. 주가가 총 4,250억에서 3,250억까지 1,000억 가까이 내려왔어요. 지금 3,250억 3,200억 정도 3,200억 정도 사이에서 종목을 보니까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 매출액은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죠? 이 종목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약 1,500억에서 제가 볼 때는 1,700억 사이가 이 종목의 매출액이에요. 이번 연도도 한 1,7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영업이익을 보니까 근데 영업이익도 비슷해요. 그렇죠? 이 회사는 뭐예요? 우리 따박따박 돈 버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좀 좋을 것 같긴 하죠. 그렇죠? 영업이익이 조금 다른 건 3분기 만에 270억이 돌파했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은 최대한 번 나오지 않을까? 좀 고심스럽게 적자만 안 나온다면 그럼 영업이 한 300억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단기 순이익도 지금 벌써 넘어섰죠. 단기 순이익도 227억이면 하반기 4분기만 잘해주면 4분기가 적자로 백만 안해주면 이 종목은 제일 좋은 4개년 중에 가장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니까 비교 3개년에 올해 1년이니까요. 제일 좋은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약 300억을 만드는 회사에서 지금 시총이 3천억이에요. 제약바이오는요. 원래는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매출액 100까지도 해주는데 300억 기준으로 만약에 보수자를 갖고 15면 4,500억까지는 본다 해서 높다고 얘기하는 사람 높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4,500억 4,200억 정도면 전국까지도 내용만 좋다라고 하면 ING 할 수 있으면 2만 3천원까지도 간다 해서 종목이 이상하거나 어설프지는 않더라. 혹은 부담스러우면 예를 들면 한 1만 7천원 부근에서부터는 1만 7천원 1만 5천원 1만 3천원 이렇게 잡는다 해서 이 종목이 높게 잡았다. 이런 부분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이런 기준으로 편안하게 살 때 만약에 포지션을 잡고 갔어요. 이게 답은 아닙니다. 제가 전략 그냥 하나 예를 드리고 근데 이제 만약 이렇게 잡았는데 내려왔는데 좀 횡보할 수 있죠. 근데 횡보하는데 마음이 급한 거야. 이 종목 왜 샀어. 이 종목 나빠 떨어져. 이렇게 하면 절대 제가 수익 못 본다고 봐요. 전략을 이렇게 잡았잖아. 이 분할에서 접근한다. 그럼 분할에서 접근한 전략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갑자기 이게 그렇다고 포커싱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매도하시고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해요. 시장에 단기적으로 나쁠 수 있죠. 모두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우리 오미크론 나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단기적으로 좀 빠지게 되면 빠지는구나. 대신에 본질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구나 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식 성공하는 건요. 무직한 사람이 성공해요. 대신에 대신에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 제가 늘 언제나 반복되지만 기준 없는 주식은 고집이자 아집이에요. 메타버스 NFT 제가 그랬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건 뭐다? P 2 E F 2 E 이거다. 엔터주들 잘 보셔야 돼요. 다중이 지금 P2E가 움직이고 있는데 F2E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F2E F2E 관련해서 보셔라. 자 경인 양의 사카림 그리고 고부가치 산업 중에 전자재력 사업 0인데 화학 관련된 부분 같이 하니까요. 자 경인 양의 주가가 잘 가다가 지금 2,700 3,000억 밑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2,500억 내려왔을 때는 따봉이라고 봤거든요. 2,500억은 또 내려오면 좋은데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6,000원 언더를 저는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안 오면 안 한다. 주식은 밀당에 고쳐야 된다. 제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연애는 없다. 방법은 없다. 그러지만 실은 사람과 맞게 되면 그게 오래가진 않는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 내가 원했던 어떤 최소한의 기준은 서로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최소한의 기준이 맞는 자리가 난 6,000원을 보겠다. 거기부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각자의 생각을 다룰 수 있으면 되냐. 재미삼아 말씀을 드리면 맞춰가는 건 없다. 맞춰가면 싸운다. 그냥 인정하는 거다. 저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맞춰가서 성공하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인정하고 그냥 이 부분은 이해해 주겠다. 이러면 오래 가시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어쨌든 주식도 뭐냐면 내가 여기에 맞춰가려고 노력하면 절대 수익 안 나고 불안해요. 언제 시험 폭탄이 될지 몰라. 왜? 다른 인생을 만약에 30, 40년 60년을 살았던 사람이 만났는데 그거를 60년의 생활 패턴을 바꾼다. 30년의 생활 패턴을 바꾼다.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정 내 6,000원까지 이 마지노스까지 서로 간에 삶에 대해서는 노타치 인정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편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나의 습관이 A가 B라는 습관인데 B라는 습관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바꾸려고 하면 싸웁니다. 근데 인정하면 편하게 올라갑니다. 주식은 누가 안다? 사람이 안다. 모든 흐름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격인량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000원부터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시장의 파동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2,500억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싸우는 구간은 아니야. 서로가 눈 감아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2,500억 정도 6,000원 정도부터 보겠다면 그 전제를 볼게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겠죠. 최소한 이 조건은 맞춰줘라. 뭐 예를 들면 뭐 바보라면 설거지를 해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매출액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맞춰졌을 때 이 정도 구간은 인정해 주겠다. 이런 거죠. 자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3,311억 3,588억 3,293억 2,918억 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3,000억 넘겠죠. 매출액 얼떨 확보됐네요.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잡혔고 자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잡혔으면 영업이익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잡히네요. 그러면 화학 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슈가 좀 있으니까 200억에 곱하기 10배면 2,000억 20배면 4,000억이니까 2,500억에 샀다 해서 비싸다라는 느낌을 좀 만들죠. 6,000원 언더에서는 아 이 정도면 서로 맞춰갈 수 있구나. 이게 또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기법에 대한 얘기 드렸죠. 결국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종목들의 포커싱을 가지셔라.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니머니 해도 시장 얘기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은 굉장히 좀 핵심 사항이 될 수 있다. 자 코스피와 코스탕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포커싱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주가가 이렇게 쭉 코스피가 올라가고 나서 3,313포인트 2,822포인트 제가 그랬죠. 여기서 또 막 위기로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이래서 망하는 거 아닌가. 오미크론 때문에 내려오는 거 아닌가. 제가 그랬죠. 돈, RP, RP 지금은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구간 아니다. 내려오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또 올라갈 것 같으니까 또 내려오죠. 왜? 재료가 사실 저는 내려오는 게 맞다라고 봤는데 메타버스 때문에 살았어요. 이 메타버스가 많은 부분들을 다 땡겨 올려주고 있어요. 왜? 새로운 꿈이 있을까. 주식은 뭘 먹고 산다? 꿈을 먹고 산다. 근데 그 꿈을 먹고 사는데 꿈과 함께 약간의 돈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큰 꿈을 이루기에는 지금 시장에 돈이 좀 적어요.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꿈과 현실이 충돌되는 구간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유동성이 시작하면 빵빵빵 들어오면서 주가도 빵빵빵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꿈과 현실이 충돌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가 조금은 아쉽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코스피 구간에서 코스닥적인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더 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딱 분석해 보니까 코스닥의 맥스팀은 지금은 게임이 됐더라고요. 예전에는 제약바이오가 됐는데 지금은 게임 순위 좀 볼까요? 1위가 누구예요? 크래프톤이죠. 크래프톤. 2위가 엔소프트. 코스피 관련된 섹터이긴 하지만 엔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지금 크래프톤 그리고 넷마블 넷마블이 위에 있겠네요.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등등이 있겠죠. 지금 제가 놓칠 수도 있겠지만 크래프톤이 지금 한 20조 그리고 엔소프트가 15조 넷마블이 10조 카카오도 약 10조 지금 7,8조 8조 리메이드가 8조 지금 이런 섹터들의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카카오게임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예전에는 엔소프트 혼자가 20조를 넘어가 있었던 근데 지금 뭐예요? 다 이제 10조로 넘어가려고 해요. 웹젠드도 그렇고 점점 조다니 종목 뒷만 조다니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많이 없었어요. 게임즈들이 왜? 진짜로 시장이 확장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제약바이오의 벽 그러니까 내용이 안 나오면 5조가 힘든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주식할 때요. 5조의 벽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많이 시장이 없는 얘기인데 5조가 아무 내용 없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5조를 그러니까 정말 꿈만 같고 현실과 다르게 근데 이 5조에서 10조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10조 정말 가기 힘듭니다. 회사가. 그럼 10조가 넘어가는 건요. 꿈만 갖고 못 가요. 10조를 유지시키는 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현실이 있어요. 나중에 종목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꿈 갖고 정말 좋다. 적자 기업인데 좋다 좋다 하는 것들은 5조에서 멈춰요. 5조에서 10조 사이에서 대부분 멈추고 다시 쫙 빠져요. 근데 10조를 넘고 안장시킨다는 건 이건 산업이 컸다는 얘기예요. 이 구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궁금하신 사항들은 하단에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면 또 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함께 하는데요. 포텔 검색창에 신대가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합니다. 제 기법과 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